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종이 위에 담아 우리는 노래 like 언덕의 여인들 작은 펜으로 커다란 선을 지어 우리는 노래 like 언덕의 여인들 이 작은 펜으로 커다란 선을 지어 나의 나빠진 가슴을 부수고 파도같은 그 몸을 험으로 다시 그 자리에 선을 지어 그 자리에 새로운 선을 지어 우리는 노래 like 언덕의 여인들이 작은 펜으로 커다란 선을 지어 사랑으로 울린 지붕과 검으로 생긴 모든 사진으로 만든 그 남과 이들뿐인 가구들 아직은 어린 단어를 찾아오는 선 여물지 않은 문장들이 자라나는 선 언젠가 그대보다 이룰 수 있게 누군 나에게 믿어질 수 있게 삶을 지어 우리는 안녕하세요 나는 영국이나 가장 위대한 작가 제이 오스텔 선배 줄리아요 진리하니까? 너무 궁금하다 못해 내가 질 수 없어서 잘 부탁해요 미리 말해주는데 하이시는 내꺼에요 내 이름은 바람입니다 난 남편을 죽여버리고 싶어요 허구 내 바람이 느끼거든요 그래 선배 엄마 남편을 죽이래 소설 쓰고 있죠 좀 반가워요 나는 난 뱀이에요 나는 지금 점수다 순위에요 소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난 부한 남자랑 사전 속에서 오오오오오 이끌 수 있잖아요 친하게 지네요 마스 넌 언제들을 원하고 있어요 우린 노랜 너랑 언덕에 검정해서 낡은 헤매고 새로운 길을 찾아 호숨을 여운 욕망을 일으켜 멈춰가는 안길을 불태워 오직 나를 위하 길을 찾아 길을 찾아 너 찾아 길을 찾아 길을 찾아 진정 내가 나의 소리 나의 소리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네 만날 수 있네 아주 특별한 특별한 길을 찾아 우리는 너의 날 엉덩의 여인들 우리는 너의 날 우리를 이주기 위해 담아 너랑 엉덩의 여인들 우리는 작은 배로 우리는 우리는 위로해 엉덩의 꽃 나의